지금 나오네요 바로 치니까 PDT폰 치고 띄운 다음 엑스컴 이것도 제가 그때 그 방송국을 나오게 되면서 완결을 못내서 그런데 저것도 좀 나름 잘 뽑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시청자들과 함께 외계인에 맞서 싸우면서 정말 이제 다들 지구를 지키는 정말 정의로운 뭐 그런 느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냥 이런식으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쪽은 안가야겠어요 저기도 막 있는데? 애들 딱 옷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자 뻥기! 드림머신! 나에게 꿈을 안겨줘! 블랙모드 같은거 이라이씨 자자자 말풍선을 찾아서 뭐 이빌위디임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는 보지 마시고 뭐 공포게임 종류는 전부 다 망한것 같으니 쟤도 다른 애들 아니야? 와봐이씨 뭐 싸움만 하면 구경하는 오로라들이 있어 일어나! 일어나! 나중에 야구도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야될 같아 이지는 사실상 정복한것 같고 아무래도 나이도 올라갈수록 공이 빨라지겠죠 EX 골드러시가 과연 나이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익숙해지면 그걸로 돈 좀 벌이지 않을까? 에이 설마 그런것 같다니까요 커브 슬라이더 짚고만 던지면 됐지 뭐 예수 야쿠자도 아닌것들이 간다 가자 라이트 세이버 어? 이거는 바로 기절시키는 효과가 있네 애들이 이제 강해졌어 피가 너무 커졌어 쉽게 죽잖아요 이제 그만큼 애들아 돈을 좀 많이 줘야되지 않겠니? 나한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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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쫑쎄니니 먼저 오세요 자 얘들아 또 말 걸어보자 자 얘들아 또 말 걸어보자 오 얘가 직계조직이라는데? 음? 이 소린 여깄다 어? 어? 어 우리 비서 비 비서에 비탈 못먹었어 비서 이제 한장 남았네? 어라? 아 애초에 못가는구나 뭐하니 너 뭐해? 뭐해? 가자 자! 어허 뭔가 졸부인 느낌을 내봤어요 한번 아 음 음? 뒷골목? 골목? 골목 뒤로 활용하는 얘기같아 쟤들은 돈 가지고도 안될거 아니야 이 꼴모를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뭔가 이벤트가 생길 것 같은 느낌 딱 보니 엑스트라 뭐야 그냥 싸우는 거야 응? 응? 이럴부터 막 싸울건가봐요 이러부터 막 싸울건가봐요 이럴만 많지 이 쉿 방격기는 없나? 옆에꺼 못드네 잡고 돌려 아하하하 아직 살아있는 애가 있나? 보금통같은건가 저건 저런걸로 때리긴 하던데 얘는 죽었고 안죽었는데 야 일어나 아 아 또 이렇게 될거 같더라 이 사람들이 길을 막고있어 돈을 뿌려야지 오케이 우산 최종무기 우산이야 극대를 잊지않고있어요 제일 비싼무기 제일 비싼무기 우산 사놓고 후회했던 2분 뒤라면 애들이 증원된단 얘긴가본데 개미지 다하는거 보소 젠장 일단 빠르게 잡자 빠르게 잡는건 이거밖에 없지 오 거기서 만세를 부르고 있어 일어나 잡고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명품이라는게 무조건 되는거야? 아 이번에 일본이야? 그럼 세게 가야지 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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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돌려 돌려 35초 비싸게 내놓으라는건가요? 음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요즘은 TV가 없다고 흔히 드라마 이런것도 본지가 오래됐네 30초? 어? 야 그 안에 도망갈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이거 무조건 걸리겠는데? 오호 오호 간판가지고 데미지를 줘봐야 뭐 10초 10초 자 잡아 돌려 6초 아이씨 결국 증원 됐구나 여기서 1분? 무슨 포켓몬이니? 빡드랍 백드롭 아니 백드롭이 아니면? 위치로 봤을때 백드롭이라고 생각했는데 더..더 무서운걸 쓰다니 히트 싸우고 자 잡아 돌려 6초 얘들 좀 더 싸우고 자 이렇게 세워 돌려 이라이씨 천만원 이런거는 파츠를 두개밖에 못사 이걸로는 파츠를 두개밖에 사지 못해요 야 30초로 너무하는거 아니니? 사낙자전거 간판 간판이다 15초 너 빨리와 빨리오라고 어허 건물이요? 건물로 한 1800만 달랬잖아 그러보니 야 이정도면 용이라고 불리만하다 혼자서 몇명을 찾고다니니? 일단 일대 말단 아니에요?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키로가 일대를 거의 말단인걸 알고 있는데 오호오호오호 쏠 따고한테 이정도로 당하는매은 에이 그래서 용이 됐나? 돌려 돌려아 일어나이씨 인생은 파괴자다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음? 얼굴은 엑스트라인데 모델링에 정상이 안들어가있어 잠시만 위험한 아이 아니지? 무슨 게임을 긴장을 하면서 해야돼 왜 저를 도와줄까? 당신이 동지마끼리 그래서 항상 존중으로 이곳은 이곳에 이곳은 그리고 이곳은 이곳은 도움드려야 할 것 같지 않지? 뭐, 다른 왼쪽이 있다면 괜찮은데? 안됐다 싶으면 켜는거야 그럼 이쪽으로 와봐 모타모타 알고있으면 그들이 찾을거야 장사의 꽃은 유통 아닌가요? 그리 들었는데 특별한 게 뭐가 없나봐 무엇을 지켜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흐뭇을 준비하고 냄새는 제가만해 이 순간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劇場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확인할 일이 없겠지 하지만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 곳이 있겠지 이러면, 흐뭇을 수 없는 것 같아 今頃道島組はうちの店の周りに集まってきているだろうから、この道使ってうまくやればどこかに逃げ込めるんじゃない? 助かった。ありがとう。いつか街を自由に歩けるようになったら、今度は客としてくる。 私たちが家にあるのを見つけた。 すいません。多分そんな日は来ません。 何とって、通室や! 通室がないから、この道の出室がないから、この道の出室がないから、 통수를 당한거 같아요 어떻게 할려고 과연 드롭팀? 야 저게 말이 되냐? 나나 쟤나 저게 무슨 스펀지는 아닐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스펀지는 아닐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스펀지? 우리 대회를 붙었는데요 우리 대회를 얻었을 때 너에게 좋은 일을 알려주세요 무슨 스펀지로 위험한다고? 목표는 있나? 목표는 없나? 성격목이 걸린 한자가 어떻게 되는거지 이름을? 이게 싸우는 것인가? 야, 판을 뭘로 만들었길래? 이래서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건가? 칼슘이 쩌나 보다 야, 아까까지 팔 만지고 있었잖아 너무 하르갈리지? 일어나이씨 호호 야, 진짜 팔프가 많이 나게 많이 나네요 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야, 그 기세는 어디로 갔니? 야, 좀 제대로 덤벼봐 아, 잠깐만, 제대로 덤비네 물약 쪽 채우고 허헉 아, 난 반격기가 있단 말이지 아, 반격기는 아니구나 맞다이라, 오오오 치사한 놈 나도 꺼낸다 가자, 라이트 세이브 호스가 함께하길 오메 으흐흐흐 오오오 덤비 덤빙잠 한번 처리해 이씨 그냥 때릴걸 그냥 때릴게 너 나왔어 마지막은 주먹인가? 내구도는 장난이 아니네 맷집 쪄는데? 저 OC 진짜 명품이다 안 찢어져 저러고도 흠집 하나 없어 젖지도 않아? 아 굴욕이다 뭐.. 맞지? 너가 무슨 선호국이냐? 여기에서 죽을 수 없잖아 아까 전에 너가 있었는데 너는 곧도를 하리버린 한파몬이예요 카사마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곧도를 하리버리지 않았어요 비오고 추운 밤이군요 페퍼를 싫어하죠 페퍼 맞나? 고추가 너는 내 앞에서 끌어내줄래요 카사마 카사마 고추가 영어로 보였지? 너는 내 앞에서 끌어내줄래요 레드페퍼라네요 레드페퍼라네요 후추겠죠? 아가씨 있나? 그 아가씨 나하고 말도말로 보자 그 아가씨 클럽? 몇구만 이 동네에 아가씨 뭐할지 백부는 그 아가씨 그 아가씨 그 아가씨 이럴까요 너는 그 아가씨 그 아가씨 여의 아가씨 야파드의 교식이 있다 여성과 미래야 간델고도 텐다 흥이 넘치는 것 이에요 난데 낼 수 있었던 여하시 오메 가로만 대가 낫대 단단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너희도 같이 와봐! 같이 놀자, 키엘이야! 칼춤줄까? 뭐하는거야? 너는 내가 죽을려고 했지? 필요가 없으면 가르쳐. 너의 게임에 함께할 필요가 없어. 뭐하는거야? 자, 기다려, 키엘이야. 내가 너희도 감사하고 있어. 감사해. 칼춤줄까? 칼춤줄까?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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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까지 날려버릴거란 생각은 안해봤니? 나는, 키엘이야.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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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게 넌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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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그렇다 아까 그 한... 땅주인이 찾았다는 얘기하면 안되잖아 말 당부하자 말이 안되어 말이 안되어 말 당부하면 큰일났어 말 당부하자 그래야 수이고 너희도 그치 너희도 그리기 공주 칼축 칼축 너무 좋은 코스였다 뭐 무슨 말이야 너희도 잘 모르겠는데 고맙다 고맙다 코스 나왔던 칼렛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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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이 길군요 고맙다 고맙다 아멘 그치 고맙다 아, 쟤는 진짜 아꼬자 같다 아는 달아 나왔어, 뽀찌 아는 달아, 아는 달아 아는 달아 아는 달아 저런게 힘들다고 하죠 가족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이는거 아는 달아 아는 달아 아는 달아 아는 달아 아는 이 자아 도시마 교미가 역할이 있었네요 구미의 영역은 카사마 교미 견과반 쇼 구세 견는 오카이 멘도라 지무가다 아쉬우스 소시지 오르 쇼 즉 오도시 탐통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는구만 여기, 키리우 지금, 그 부동산, 다짐하라 내가, 너는 가치구미 같이 즐거워 그리고, 우라내가 그냥 믿어 하루 아니야? 하루 동영상으로 넘어갔어요 동영상... 동영상... 아... 더럽게 논다 걔는 왜 쏘냐 야 백맥이 총 물들고 있어? 버블버블 심각하네 너가 정해진다 너가 왜 이렇게 해? 내가 정해진다 내가 갈 거야 뭐? 너가 울렸려가 아니,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여기도 스케일이 달라 어차피 총에 받아도 안죽잖아 넌 밖에서 빨려면 되니까 100명이나 들고 있을까 총을 흔히 말하면 유도리가 없죠 그니까 있을리가 없잖아 내 키로가 저런거 계산하는거 아닌거 같고 어쩔거야 쟤는 나의 정신을 통해 내가 다행히 말하는거 같고 흐흐흐 헤헤 아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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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아니 완전 다른 지역으로 가는건가? 설마? 마지막 형인데 가는거 아니지? 그렇게 만난다든지 마지막 형하고 소터면 보리로 가나? 저 길이 왜 저리 좁아? 입상금지인데? 어디를 보내는거냐? 응 정확하게 한자가 입상금지는 아닌거 같은데? 저게 무슨 한자지? 니시키 뜻은 그거겠지? 그렇군요 그냥 차를 타고 있는게 한자는 너무 약해 해볼까? 라이터가 없어 자 빵상 찍려면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리에 확장팩 나왔던데요 대만이 형 대만이 형 시키고 마지막으로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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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일 수 없이 クミの命令ってことなんか SIKI? そんなんじゃねえ キリュウ お前 クミの制裁で殺される人間がどういう目にあうか知ってるか? ドウジマグミってとこは見せしめの死体を作る天才だぜ 人間がどの程度痛めつければ知るのかよく知ってる 결국 니 시키지 기류 형님 형님 그렇게 믿을 수 없을까 내가 널 위하니까 이러는거야 도우시마 교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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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마 outlets 도우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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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еж kah Cities 그럴 잠시만요, 형님. 당신이 이곳에 사신 것은 당신의 죄인이다.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제발... 키루가 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여기에서 핥기면... 내가 손을 손으로 잡고... 언젠가 손으로 손을 잡고... 약속해... 키루가 가로한테 편집쓸 때 저리 쓰잖아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부디 형님의 복을 받을 테니... 내 복을 가져가... 부귀영화에 힘쓰라고... 에이씨... 키루 나쁘다네... 저놈 못 쏘지... 어... 쏘냐? 굿 encig Herrini 하지만 권총은 맞지 않아... 도 ass갈비를 잘 uses ㄱ... ㄱ... 칼...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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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을 적고싶네요 농구가 하고싶어요 며기님 어서오세요 포기한 편에 포기한 편에 포기한 편에 何을 도와주지 않으니? キリュウ... 君... 本当に 죽을 수 없을냐? いや... 君이 죽을 수 없을냐? 어떻게 할지? 당신이 죽을 수 없을냐? キリュウ... 西木... 일단 내가... ible 아 아 아 그녀 그녀 지 야 쟤들 어떻게 집에 가라고 야 키리오 저런 펜발이 수족나면 굉장히 먼 곳일텐데 쟤들 저런 것에 집중을 해야지 집에 갈 수가 있어 저놈이 아 해볼며 식 wa 아냐 이완